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치 계란찜처럼? 두 번째 조각입니다. 맛있어서 하나 더 했어요. 피자를 하나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마셔야 해요. 괜찮아 이거 그 뚜껑이야. 뚜껑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닭강정을 먹을지 꼬바로우를 먹을지 좀 고민인데. 먹어봐 엄마. 아이스크림이 아까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샀어요. 이 콜드보드 먹고 싶어서 오는 길에 사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머리 자르러 가요. 지금 미용실. 4달만 해가지고. 내 오디오 날렸어. 다시 얘기해야 돼. 저희 쇼핑했습니다. 티셔츠를 샀어요. 득템 득템. 모르는 건데 너 진짜 너무하다. 내 꿀로 그렇게 깨버리다니. 이거 꼭 넣어. 이 브이로그야. 바디프로스 7월로 밀렸다고 합니다. 많이 먹을 수 있다. 와우. 대박. 귀여워. 이거 먹어봐야 돼? 감자도 맛있겠다. 감자도 맛있겠다. 잘 나가.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왜 조심해 조심해. 누가 좀 더 나갔다니까? 아니 괜찮으셔서. 미안한데 괜찮았잖아. 그래서 뭔가 약간 공기를 먹은 듯한 느낌. 꼬바랑 공기 먹은 느낌이라. 응응응응응응응. 우와 대단하다. 이거 숯을 엄청 많이 줬는데. 진짜 가벼워. 맛있다. 고기 먹으라고. 고기가 늘어나는 느낌. 욕구를 잘 먹으면 맛있을까. 파스타하고. 빵하고. 이거 치즈를 올려먹으려고. 이거 치즈랑 페스토랑 먹는 거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치즈를. 빵이 살짝 따뜻할 때 올린 다음에. 바질 페스토를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치즈를. 아, 나 왜 이래? 아, 나 왜 이래? 아, 나 왜 이래? 내가 뭐 뭐 했는지 알려줄게. 일단 버터바는 엄마 안 먹을 거 같고. 맛있겠다. 나는 이 버터바가 맛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버터바!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켰어, 이거. 블루베리 크럼블, 치즈 크럼블하고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블루베리 크럼블이, 이 전에 약간 치즈케익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즈케익을 한번 또 시켜봤습니다. 교보문고 왔다가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이건 라떼입니다. 전 아이스예요. 고치장찌개의 진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 떡꼬치 냄새가 나. 떡꼬치 냄새. 고치장찌개의 진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180도 정도에, 우리 한 20분 돌렸나? 30분. 아, 냄비에다가 반쯤 찌고? 아빠는 200도에, 200도에 25분 돌려. 아, 200도에 25분. 맛있어? 고치장찌개의 진술. 고치장찌개의 진술. 오이김 비림밥 하려고, 오이하고 소스하고, 지금 닭가슴살을 삶고 있어요. 완성. 완성. 김자반이, 좀 남았길래 그냥 다 부어버렸거든. 저는 김도 넣고. 맛있게 먹으렴. 어, 거기, 고기. 고기인데? 왔어요. 아니, 흰색이 아름다워. 현빈, 현빈 사워둬. 오! 음 맞죠 맛있어 나는 아기공댕이랑 아 거기 있는데? 쟁반 하나 더 가져올까? 바질프로마주링 적어도 못 본건데? 바질프로마주링? 그치? 일단 뭐 행복! 행복! 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최이는 저는 우동 돈까스 시켰어요 냉몸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새채도 먹으려고 시켰습니다 이런 색조는 사실 저는 우동 세트입니다 요것은 냉몸이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하다 그때 맛있었어 응 그때 맛있었어 응 그때 맛있었어 음 어르신게 맛이네 룰루의 불국이다 지금 진짜 맛있어 또 나의 왕조로 또 먹기 다 맛있어 보여 근데 뭔가 엄마가 호박 좋아하니까 내가 호박이 제일 맛있을 것 같다. 너무 귀엽다. 되게 무슨 날도 아닌데 무슨 날인 것처럼 만들어주시네. 케이크 맛집이었다고 한다. 아 근데 그 찐긴 한데 근데 원래 내가 어제 본 걸로는 그거 비공개야? 그 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정보는 그래. 나 그때 말했나? 뭐? 그 세븐틴 나온 거? 어 얘기했어. 멋있다고? 그럼 한 세 번 봤거든. 잘라주세요. 어어 잘라주세요. 오 맛있겠다. 아니 근데 너 조심해. 너 옷을 안 튀겠니? 응. 아 맞아 맞아. 뭔가 느낌이네.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웃을 때 착해 보이는 그런. 어 어. 야. 야. 너 근데 알고리즘이 떠서 또 뭐지? 수고해서 오늘 먹을까? 응. 그것도 왔거든. 와 진짜 착해. 너 진짜 이러다 팬 되는 거 아니야? 맛있어. 응. 진짜 부들부들하다. 내가 크로스도 그냥 완전 반납해 너가. 맞아. 어 귀여워 귀여워. 그래. 응. 나 민뚜이프잖아. 머리에 없는 게 없어. 응. 맛있겠다.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 쪽은 땡기지 않게? 응. 티라미수 먹을래? 아니면 그냥 소갓? 아니면 디저트? 아 접시에 담으래. 너 먹고 싶은 거 담자. 채널 보자. 그래. 수지한테 너무 작은 접시 같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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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시 실수를. 골라보고. 너 크로만 먹을 거 아니야? 응. 솔직하라며. 아 줄? 이러면서 나도 내일. 어 그래 말을 별 다 줄. 아 줄.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여기 찐 잼민이 한 명이 앉아있습니다. 6만 1000원. SC 제일은행 먹어. 쓴 척 제일은행. 쓴 척 제일. 쟤 쓴 척 제일이야. 아 진짜. 나는 왜 찬미야 나오고 있어. 너 근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었어? 있잖아. 바로 얘기하는 소리. 아니 아니야. 왜냐면 난 단 거를 아까 먹었기 때문에 소금빵을 먹고 싶었거든. 약간 좀 짠 거? 좋아. 희주아. 118179야. 어? 118179. 뭐? 118179.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뒤에. 여기. 오우즈라고 합니다. 2호점. 2호점이야? 응. 집은 없어. 들어가지間 들어찌 exc меня partes. nymi body. 내 серьез. 헬. 이렇게 하는ήσ свидanime. 슈텍 크. 와. 얇은 필름 Fantasy 같이 생겼어. 아이 어떤게 고기 냄새가 난ний trat. 나도. 암튼 고기찜이 있나봐. 아구. 아 저게 뒤에인가 봐. 연탄 어쩌구. 오늘 진짜 잘 먹었다 여기저기 다 있었어 맛있어 적당히 터득 폴리 함 sulfur 먼저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금 시간 10시 30분 개그우먼이야? 야 길게 버렸어 너무 웃겨 아니 인생네 그거 찍고 나니까 소화가 된 거 같아 이거 다운받았어? 아니야 내가 마줄게 자 먹어 아 진짜 너무 웃기네 너무 웃겨 영상 10 그냥 이거 봐 오 뭐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응 이거 에어스로 켜봐 응 보여줄게 응 시즌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맥락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왜 죽이려나 어디? 맥락까지 먹어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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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뜨거워 여기 먹은 거 다 까먹어 밥 안 먹고 오는 것 같아 응 응 너 너무 맛있어서 구절할지도 몰라 조심해 더 맛있니? 메모리 오늘 대체 무슨 날이야? 응 무슨 날인 거지? 나 감추가 너무 힘든데? 응 인정 너 라즈로 시킨 거 진짜 칭찬할게 스몰? 응 응 응 이걸 안 뜯고 싶어 응 이렇게 주게 먹어보고 싶어 뭐야 이 짐 아니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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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이거 시켜야겠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 응 이거 또 뭐야? 응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추워 에쿠 에앗 무슨 맨 Late 침 이리 ? 저 maints n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